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이현승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고 또 저와 절친인 작곡가 황찬희씨가 찬스라인이라는 작곡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프로듀서 입문자로서 갖춰야 할 이론부터 실전까지 훌륭한 프로듀서들과 함께 즐기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찬스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